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필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필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중 우리가 가장 가차해하는 필기구 중에 하나인 도구입니다. 연필의 끝 심에서 수많은 편지 수많은 글들이 작성되었으니까요. 연필로 보는 인생 네 가지. 연필에는 심이 있고 연필에는 지우개가 있고 연필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연필은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죠. 돌잔치에는 돌잔치가 빠지면 안 되겠죠. 아이의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장례를 예측하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죠. 실을 잡으면 명이 길다.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한다. 어르신들은 자제분은 무엇을 잡았을까요? 연필과 다이아몬드는 형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같다고 합니다. 연필 한 자루로 다이아몬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연필심 끝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수많은 디지털 기계가 연필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떠오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연필과 종이를 들읍니다. 연필을 들고 천천히 한 자씩 쓰다보면 생각을 확인하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틀린 것은 지우개로 지우기 때문입니다. 연필은 겉나무가 아닌 심이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보여주는 환경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뢰를 중요하다고 합니다. 겉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속에 있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필을 샀을 때에 심이 좋을 거라고 믿고 사지 심이 나쁠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죽에 비싼 연필도 많지만 몇백 원의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연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연필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연필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우고 싶은 우리의 실수가 있고 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다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만듭시다. 연필의 짝꿍은 지우개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워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쓰다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쓸 기회를 주는 지우개. 우리에게도 지울 기회가 옵니다. 마치 지우개처럼요. 시작을 두려워하는 연필에게 지우개가 말했대요. 걱정 마 친구. 내가 있잖아.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필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깁니다. 지저분한 낙서 좋은 글 좋은 시 좋은 향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연필은 써나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어디 가든 무엇을 말하든 자취를 남기죠.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 꿈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연필을 깎는 기분도 좋지만 연필이 짧아지는 것은 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쓴 흔적을 보는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네 번째 연필은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연필은 주인에 따라 쓰임,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느 분은 연필을 사기만 하고 쓰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조금 썼다가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은 끝까지 썼다가도 짧아진 것을 볼펜을 끼워서 끝까지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은 주인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고 합니다. 연필의 입장에서 깎아내리면 고통이 있겠죠.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연필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집은 농업 경작을 대대로 억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다섯 살 때까지 글씨를 쓰는 기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울면서 이 물건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아버지가 이웃에 가서 그것들을 얻어서 빌려서 갖다 주었더니 소년은 즉시 네 구절의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동이라고 소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많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날로 아들의 학업을 중단하고 아들을 데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소년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시를 지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나이에 자유로운 생활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여 배움에서 멀어진 소년은 10대가 될 무렵에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얻은 천부적인 자질은 그렇게 탁월했지만 정산적인 후천적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방중형이라고 합니다. 배움을 향하는 열정은 스스로의 노력이요. 배움을 통해 얻을 지식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로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믿음은 심이요. 신내는 지우개요. 향기는 흔적이요. 멋진 인생은 연필의 주인공입니다. 믿음과 신내로 새로운 인생을 위해 향기를 나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먹습니다. inesc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